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도 두 번째로 잘하는 게 달리긴데?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라면 너 절대로 나 못 이겨. 아닐걸? 내가 이긴걸? 내가 오빠 지켜. 대체 날 뭘로 지킬 건데? 희주야. 네가 할 일은 날 지키는 게 아니라 널 지키는 거야. 그리고 날 좋아한다고.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.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라면 너 절대로 나 이길 수 없다고. 베이폰 덤버스타. 내가 어떤 애인지.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동화 따윈 없어. 철부지 공주놀이 10대 때 끝냈어야지. 내가 오빠만 바라보고 사는 게 죄야? 오빠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다는 동화 같은 꿈 좀 꾸면 안 돼? 일방적인 건 죄야. 네 그 동화 스토리에 나 끌어들이지 마.